예, 목소리 달라. 목소리가 나요? 저기 집에 가? 맞춤 위에. 저기 집에 가? 야, 그 용건만 좀 간단히 해라. 잠시만요. 죄송해요. 요즘 애들이 참 정직하네, 그냥. 안 오케. 효연이 그냥, 어쨌든 실패, 실패. 우리 계속 이동까지 뺏기면 안 돼. 이제 우리 팀 할 차례지. 저 근데 미안해. 소년 시대밖에 없어요. 소년 애들하고. 소윤 씨 누구야? 소윤 씨 누구야? 야, 누나. 야, 누나. 야, 튼 팀? 아니야, 아니야. 야, 누나. 누구예요? 소년 시대 중에 누가. 그래, 이상형이 제일 가깝다. 이상형에 제일 가깝다라면. 유리. 왠지 그렇다. 그래, 맞아. 내가 내 입으로 얘기하긴 좀 그렇더라. 전화 걸었어, 지금. 유리한테. 유리야. 너만은 날 버리지 마라. 여보세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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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은혁 오빠, 은혁 오빠. 아, 은혁 오빠요? 어. 야, 뭐해? 지금, 지금 은혁 오빠라고요? 어, 은혁 오빠라고. 유리, 아빠, 저거 왜 하지 마? 유리야. 네. 은혁 오빠 남자 소개해줄까? 아, 진짜 는? 그거든? 왜 갑자기 날씨는? 진짜 아는, 조은, 좋은 형이 있는데. 범수 형 알아? 범수 형? 아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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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로 범수 형이 정말 너를 되게 많이 보고싶어 해 되게 아 정말로 정말 어떻게 소개해 받을래? 어떻게 소개해 받을래? 아니면 내가 잘 얘기를 해서 거절을 해줄 테니까 받을래 안 받을래? 지금 뭔가 남자친구가 이런 거 크려나? 남자친구가 이런 거 크려나? 어떡해? 어떡해? 아 너 여자애들은 하기 싫을 때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야 아 그러니까 소개팅 지금 남자친구 못 들은 척하고 뭐라고? 뭐라고? 야 유리야 실패! 아 유리야! 유리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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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넌 너무해 유리야 그래 눈 다 깎고 소개팅 한번 해주지 오빠 안 물어요 야 유리야 야 유리야 이거 한 가지만 확실히 확실히 해줬으면 좋겠는 게 네가 지금 남자친구가 있는 게 불편한 거 아니면 내가 불편한 거야? 아니 내가 불편한 거야 나는 은정 오빠한테 얘기하는 게 불편했어 얘가 문제구나 얘가 아 은혜가 문제구나 그래 유리야 마지막으로 맨발에 지금 나에게 하나 있지 그래 유리야 그런 거 하지마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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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가 하고 싶어서 이거 얘기해 딱 그래 못 가세요 내가 지금 파이팅 파이팅 우리 얼굴로 파이팅 유리야 지금 분위기가 여기 쏙 좋지가 않아요 그래 그래 우리 또 다음에 또 보자 고마워 그래 파이팅 고마워 야 유리야 다음에 한번 나와 그래 그래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해 소녀시대 포에버 맨발에 친구들 파이팅 맨발에 친구들 파이팅 맨발에 천국이라는 얘기 고마워 맨천 여보세요 맨천 맨천 아버지 잘못 눌렀어요 아 실패 아버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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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누나가 아버지 누나가 아버지 누나가 아버지 누나가 아버지 누나가 아버지 누나가 우리 아버지 누나가 우리 아버지 누나가 여자들이 약간 이거 싫은데 말하기 애매할 때 시간도 있고 약간 딴 핑계대고 싶은데 계속 계속 제가 연애할 여력이 없다는 등 제가 한번 볼까요? 진짜 여기 시작이 좋다 했다 우리 여운이가 커지네 시작이 좋다 했다니 절대 오빠 누가 연애하게? 박지윤 박수 박지윤 여왕이랑 친한 걸로 내가 알고 있고 박지윤 씨도 제 예전에 그 이상형 그 안에 들어갔어요 아 정말? 얼마 전에 한번 식사 한번 같이 했어요 아 진짜? 같이 같이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아니 알 수 없지 실제로 봤는데 아유 너 야 나 보는 생각 맞아 내가 봤는데 내가 봤는데 내가 봤는데 내가 봤는데 내가 봤는데 내가 봤는데 신아 여보세요 어 지훈아 어 지훈아 아유 오빠